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손입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경우를 버리게 하거나 포기하게 굉장히 만드는 게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A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사실인 거지. 실제로 사실을 제공하더라도 그런 증거물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접거나 이렇게 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경우에 본인이 직접 큰 비용을 치료하기를 할 경우는 교정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 듣고 싶어하는 것, 보고 싶어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죠. 개인이 투자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러면 망하니까 즉시 즉시 고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 씨 문제는 체포 동의안 표결에 전혀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될 모양입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가지고 체포 동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측이 부결을 시키더라도 그거 관계없이 재판에 넘기는 그런 일들이 아마 바로 이어질 모양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법을 아주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고 있지만 대부분 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재명 관련한 그런 검찰 수사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결론은 이제 재판이 여러 건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한 달에도 여러 번 그렇게 공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 신문이 참 잘 정리해 놨네요. 국회의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면 이달 말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국회의 우리가 모든 초점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그거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재판에 넘겨버리게 되면 재판정에 출두해 가지고 이재명 씨가 판사 앞에서 자신의 소견을 실역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주로 서울중앙지법 행사 합의부에서 배당될 그런 예정인데 이 재판이 진행이 되면 이 건뿐만 아니고 다음 달에는 최소 현재 예상되는 것이 세 번 정도 법정을 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냥 재판 기일이 결정되게 되면 그냥 출두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를 모양이다. 검찰 측의 출두 요구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핑계를 가지고 피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이 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신분으로 반드시 재판에 출두를 해야 되는 거죠. 공판 준비기를 마무리하고 본격 재판이 3일 3월 3일 3월 17일 3월 31일 공판기를 지정했는데 이것도 단일 사건입니다. 지금 대장동 관련된 단일 사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 외에 속속 다른 사건들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됨이니까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당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그리고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법정에 출두해야 되면 지금이야 민주당의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대호가 아주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민주당 측의 굉장히 고민거리 가운데 안 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기간 방송에 출연해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정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몰랐다고 말한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있다. 그거 왜 몰랐다고 하는지 그냥 부하직원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절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결제받는 과정에서 몇 번 얼굴을 익힌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관계없이 또 대장동 위례 신도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제 재판을 넘기게 되면 거의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대표로서 정상적인 당무 수행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수원지검 형사육부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큰 거죠.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남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또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계 의혹 이 사건들이 수사가 마무리되면 모두 다 이제 재판에 넘겨질 건데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법정 출석해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부분들을 더불어민주당 내에 친명계가 아닌 사람들이 걱정을 한 거죠. 지금 보니까 이 친명계를 제외한 비명계에서 보고서를 냈네요. 지금 민주당이 사당하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단독 강행 처리할 경우에 반드시 비용을 치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속속 나오기 때문에 어떻든 참 웬만하면 이해할 수 있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정말 초강적을 국민들이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대선에서 자신들이 의도하던 대로 그렇게 사전투표 조작이 효과를 거두었으면 대통령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 대단한 거죠. 거의 될 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 상황이 만만한 상황이 아니네요. 어쨌든 이재명 씨가 재판이 개시가 되면 그러면 거의 아주 빈번하게 공판에 나가야 된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심상정 씨가 이끄는 동안에 많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초기에 이제 정의당에 추구하던 그런 것과 달리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그렇게 불러도 되겠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모든 법안 처리에서 정의당이 그냥 거수기 노렸을 하는 그런 역할에 머물렀는데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정미 당대표 체제 하에서는 정의당이 자신들의 원칙과 정면으로 위반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협조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네요. 심상정 체제하고 이정미 체제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가 왜 우리가 민주당에게 협조할 수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너무나 정곡을 쿡 찌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당 입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한다는 그런 당론을 재확인했다. 민주당하고 같이 안 가겠다는 거죠. 이정미 당대표는 거듭해서 예외를 둘 수가 없다. 우리가 그동안 줄곧 의원들에 대한 불구속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당론으로 계속해서 견제해 왔기 때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의당의 당론으로 정한 가결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월 20일 5일 날 정의당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은 폐지해야 된다는 당론에 입각해서 표결에 임할 예정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거죠. 국회의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피의자 신분에서는 앞으로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통로가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점이 중요한 거죠.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당대표 구속 찬성은 아닙니다. 체포동의안은 해기 중인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구속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입니다. 정확하게 법적인 그런 의미를 아는 거죠.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보통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검찰의 요청이 아니고 법원의 요청이라는 거죠. 정의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처지라도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당론으로 이렇게 부결을 결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의당이 10년간 유지해온 불체포 특권 폐지 당론을 이재명 당대표권에 대해서 예외로 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도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주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의당이 이중대 역할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이분 왜 언제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이분은 입장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심상정당 체제 하에서 정의당이 많이 망가졌는데 이중미 당대표 체제 하에서는 이런 걸 보게 되면 본래의 정의당의 그런 당 이념에 맞게끔 앞으로 걸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제 2월 27일 월요일이네요.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그런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는데 두 가지 피의자의 그런 입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조치가 법에서 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실질심사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냐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황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신분하고 이런 기회가 있는 거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기회가 있고 또 만일에 판사가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또 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두 가지 또 다른 조치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피의자의 신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두 가지의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혹 담론이 아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영장 청구에 대한 부분들을 부결시키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옳은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이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가혹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우리말로 하면 땡깡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번 사건은 2021년도 9월과 10월에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나 많은 사실과 진실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밝혀져 버렸기 때문에 밝혀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거두어드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형태다. 그러나 뭐 이런 더불어민주당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남 탓을 하기가 참 익숙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탓을 하기보다도 남 탓을 잘하고 그다음 또 뭘 잘합니까. 상대방을 악마처럼 그렇게 포장해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잘하죠. 검찰을 악마 집단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해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것을 또 잘하죠. 사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책임을 안 지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책임을 덮어 씌우는 거죠. 또 프레임 같은 걸 잘 만들어도 덮어 씌우는 거죠. 상대방을 옥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또 물고 늘어지기를 잘하죠. 자기권 사건이 불리하게 되게 되면 얼토당토하지 않는 다른 사건을 여러분 끌어 가지고 물기신 작전을 또 잘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책임지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것. 그리고 이견 다른 의견에 대해서 관대하거나 관용을 베푸는 것이 굉장히 인색하죠. 반죽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상대방을 공격해 가지고 입을 다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한 그런 결정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공상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일사불란하지 않습니까. 덮어 씌우는데 아주 귀재들이죠. 살아가면서 보수의 핵심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 자기 선택의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은 보수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하기 때문에 은행도 신중하게 되고 투자 결정도 신중하게 되고 행동도 신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책임을 안 져야 된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가 집권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동책임의 원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책임. 공동책임이 되니까 뭐죠. 다 일 안 하는 거죠. 적당히 다 사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보수의 핵심 가치라는 것은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고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 하에서 모든 문명이 꽃을 피우는 거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것을 만들 수 있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의 길을 선택한 국가들이나 국가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벌어먹는데 절대 익숙하지 않습니다. 잘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력을 탐하게 되고 정치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재화나 재물이나 자원을 약탈하는 데 익숙한 것이 바로 좌파들이 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방법인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장민 정의당이 제대로 이런 방법을 해내고 있다. 여러분들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업무의 능하죠. 조작에도 능하고 거짓에도 능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보수의 핵심 가치가 그거하고 아주 동떨어졌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떻든 간에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오늘 QAZ님께서 당당하게 움직여라 제명 이렇게 하지만 원래 당당하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죠. 사람은 당당하게 움직일 때는 언제 여러분 당당하게 움직입니까. 울릴 게 없을 때 당당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숨길 게 없을 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때 사람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제가 방송할 때 숨기지 않지 않습니까. 대충 구렁이 땀 넘어가듯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다 하고 확정된 사실의 경우는 확정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추정일 경우는 분명히 추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범죄에 연루됐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기는 알잖아요. 사람은 안에 자기의 내면 세계를 변별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야 화장하고 뭡니까. 뉴스의 스팟라이트를 받을 때는 다 웃지만 혼자 있을 때는 사람이 많은 시간을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무슨 짓을 보냈는지 알잖아요. 죄짓고 못 산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참 이런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러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할 뿐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는 도덕놈들 2권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 결국은 권력을 훔치지 못한 결정적인 계기가 경상북도하고 대구 광역시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기획한 대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도덕놈들 2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경상북도하고 대구 광역시가 크게 살린 겁니다. 대구 광역시는 조작률이 상당히 낮았고 대구는 9군데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사전투표 조작이 투표지 분류기하고 아마 연결이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리완호님께서 사람이 당당하려면 평상시에 삶이 경건하고 강직해야 당당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꿀릴 게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꿀릴 게. 꿀릴 게 없으면 당당하지만 꿀릴 게 있으면 언어는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비언어적 표현 같은 데서 손을 떨거나 옛날에 4.15 총선 마친 다음에 양정철이 길거리에서 기습 여러분 인터뷰할 때 이게 떨려 않습니까. 입술을 바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가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닙니까. 선거의 사슬을 보니까 조합장 선거에 농협 수협 축협 이런 조합장 선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사슬이 실렸네요. 조합장 선거는 공정한가 조합장 선거는 문제가 없는가. 3월 8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가지고 전국에 1347개 단위 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있네요. 그걸 아마 선관위가 관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동아일보 사슬입니다. 2월 25일자 한우 전복의 현금까지 복마전 조합장 선거 이대로 안 된다. 그러나 이 동아일보의 사슬도 보면 핵심을 건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눈에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표면에 드러나는 선거 문제를 그냥 지적하는 것이죠. 농협 수협 산림 조합장 공식 선거 운동이 2월 23일 날 시작됐는데 3월 8일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에 1347개 단위 조합이 4년 임기의 대표자를 새로 뽑는다. 이게 농협 수협 산림 조합장 같으면 기본적으로 이게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이겠네요. 평균 2.3대 1의 경쟁률 속에 벌써부터 금품 제공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22일까지 이미 198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통상 억대 연봉의 별도의 업무 추진입을 받고 10선 11선까지 노리는 현직 조합장들도 여러 명 등록을 했고 조합장 선거는 선거인 수가 얼마 되지 않고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사적 인연을 얽혀낸 경우 많고 공직선거와 달리 SNS 선거운동을 못한다. 임기 문제나 선거 방법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돈선거의 악순환을 끊어낼 때가 됐다. 그럼 돈선거만 문제가 되겠냐. 그런 의심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선거관련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중앙선거관련에서 다 관리를 하네요. 깨끗한 경쟁과 현명한 선택은 희망찬 조합으로 가는 길. 3월 8일은 당대표 선출이죠. 국힘당에.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네요. 선거를 늘 공정하게 하게 되면 조합장선거도 어련히 알아서 공정하게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직선거하는 걸 보면 조합장선거는 공정한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서 금융업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떼인다는 가정하에서 모든 그런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니까 제가 사람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이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내리고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를 내가 왜 의심하냐. 선거가 금정이 가능하지 않으면 모든 선거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어로 AUDIT, ODC라고 하죠. 선거 검정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 과정에는 투표 개표를 빌롯해 가지고 반드시 검정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선거는 일반 투표자들이 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거기는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검정이 가능하냐. 그리고 후보들이 이견이 있을 때 신속하게 검정을 해 줄 수 있느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검정할 수 없는 여러분들 투표는 원천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선거 데이터를 검정해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독일 헌법재판소도 일반 투표자들이 두 눈으로 유관으로 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산장비를 사용해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원칙이 대졸자들이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렇지 않게 뭡니까? 그냥 짓밟아지는 그런 것은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참 한탄스러운 거죠. 선거를 검정을 할 수가 없는데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선거라 하면 그 과정 안에 오딧 검정이라는 것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다 옵셔블인 거 아닙니까? AUDIT인 거죠. 오디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합장 선거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팝업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돈을 들여가야겠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참 돈을 많이 쓰는 기관 같다. 이 홈페이지도 얼마나 화려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거관리를 중립지교회 객관적으로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선거를 때려가지고 예산을 써가지고 홈페이지를 돌리고 뭡니까? 사전투표를 먼저 선전하고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선거검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믿기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죠. 이제 금리 부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신 분도 계시는데 한 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일단 3.5%죠. 기준금리를 동결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지금처럼 이제 미국의 금리 미국의 물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적이 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물가가 잘 안 잡힙니다. 미국의 물가가. 중고차 가격도 막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국의 물가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기존에 이제 금리를 한 5%대 정도에서 아마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동결된 상태로 꽤 진행될 거다 하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론을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금리를 미국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금리가 6.5%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네요. 미국 물가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게 보니까 3일 전이죠. 2일 전 한국은행 금리 동결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사상 최대로 벌어질 듯 한국의 기준금리 3.5%에 동결됐네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인데 이 4.5에서 4.75가 앞으로 6.5%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벌어지는 한미 금리차 이것을 어쩌나 미국 연준 추가 인상 예고 여기 보시게 되면 3일 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장은 3.5%가 최종 금리다. 너무나 낙관적인 이야기죠. 핵도 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5.4%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물가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2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이 보면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때 중시하는 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지난달 예상보다 크게 올랐다. 시장 전망치가 5.0%인데 5.4%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하고 식품을 다 제외한 권원 개인 소비지출은 4.7%로 전문가 예상보다 4.3%보다 크게 올랐다. 그래서 이러분들 어제 그제 미국의 정권 시장이 상당히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긴축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2월 25일 하루 이후입니다. 예상치 웃돈 인플레이션 데이터 긴축 장기화 우리의 뉴욕 정시 하락 크게 움직였죠. 특히 금리에 민감한 그런 부동산 리처 회사들 그런 주식들에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았고 기술주도 타격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니까 프라이빗 웰스 USA 데이비드 전문가는 연착륙과 인플레이션 둔화로 연준이 최대한 빨리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는 낙관적인 개념은 이제 틀렸다. 10월 이후 우리가 본 시장 랠리는 약 3장 랠리였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연준 인사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없는 교수들이 낸 보고서가 아주 주목할 만하네요. 미국의 기준금리 올해 6.5%까지 6.5%가 예상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까지 올려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학자들의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 정도에 행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6.5%까지 올려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학자들의 보고서란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쓴 공동 보고서가 그러니까 객관성을 가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블룸버그와 로이 통신에 따르게 되면 스테판 채채티 브랜드아이스 경제학과 교수, 마이클 펠로리 제이피목은 수석 에코노미스트, 피트 후버 도이치방크 에코노미스트, 프레드릭 미시킨 콜롬비아 경영대학원 교수, 김 쉐헬츠 뉴욕대학 명예교수는 시카고 경영대학원 부스 경영대학원이라고 그렇게 하죠. 주최한 컨프레스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서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물가를 통제하려면 다수호간 경제적 고통을 촉발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분석에 따르면 연준이 연착륙을 설계할 능력에 저희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약한 경기 침체도 없이 2025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 2%로 되돌린다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너무 안일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지 않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렸습니다. 55페이지 분량의 연구보고서는 연준의 금리 전방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제시했는데 연준 금리가 올 하반기에 각각 5.6%, 6%, 6.5%가 치솟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금리가 5.6% 수준까지 오려면 인플레이션이 2025년 말이나 됐어야 3.7% 수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2%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파격적인 보고서인데 이렇게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리 인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일관되게 여러분 주장해 온 사람이 제이피모가 내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회장이었죠. 이건 이 기사는 24일 날 기사인데 일찍부터 6%까지 금리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cnbc 방송에 나가 가지고 아마도 5%를 조금 넘는 수준의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겠지만 금리를 더 높이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기준금리가 모두가 이야기하는 5%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갈 것이라는데 의구심이 든다면서 기준금리의 6%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한 달 이전부터 그런 견해를 피력을 해온 거죠. 그래서 오늘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감수하고서라도 물가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추세나 움직임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앞으로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3.5%포인트에서 그러나 더 인상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한 번 정리정돈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보시면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바뀌죠. 제가 이제 30대 초반 1990년대 바로 이제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일본의 이제 한 대학에서 잠시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바뀌죠. 제가 이제 30대 초반 1990년대 바로 이제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일본의 이제 한 대학에서 잠시 있게 머물렀는데 젊었을 때는 감수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주말만 되면 혼자 있었기 때문에 신칸센이나 아니면 국철을 타고 일본 열도 전체를 전국을 다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언제 또 다시 그런 기회가 있겠나 생각이 들지만 세월이 이제 벌써 한 30년 그렇게 흘러버렸네요. 일본을 돌아보면서 참 놀랬던 것은 근대화를 참 잘했구나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가장 근대화를 잘한 거죠. 제가 머물렀던 곳이 나고야에 있는데 그 나고야 주변에 그런 일본 근대 메이지 유신의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분을 모아는 메이지무라라고 하죠. 메이지촌이 있는데 그쪽도 한 번 방문길에 가볼 만한 그런 장소 가운데 하나죠. 거의 유럽을 짝퉁처럼 이제 뺏겨서 근대화를 한 거 아닙니까 일본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세월에 앞에 장사는 없고 모든 것은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본이 한참 여러분들 성장할 때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아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 교수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읽혔습니다. 재팬 넘버원 일본이 한참 여러분들 잘 나갈 때 재팬 넘버원이라는 이런 책을 썼고 이건 여기 보니까 레슨 포 아메리카 미국에 대한 교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러나 그 일본이 지금은 에나가치 하락이라든지 또 무역 수지 적자 고령화 국가 부채 급증 이런 문제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은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국가라는 것이 한 번 상승 무대에서 그냥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 다시 그 영화를 찾는 것은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렵죠. 모든 건 다 바뀌는 겁니다. 일본이 잘 나갈 때는 모든 것이 제조업 중심으로 돌아갔고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인 그 사람들이 모노저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건 만드는 것 그런 기술에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지만 세상이 디지털화로 가면서 이제 그때 많은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외부인 시각에서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판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사회든 기울게 되는 겁니다. 파괴적 혁신. 파괴적 혁신이란 것은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하거나 이런 것을 잘라낼 수 있는가에 따라가지고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체제와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은 계속해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그냥 절정을 따라가고 내려가는 겁니다. 한국도 꼭 갔던 상황인 겁니다. 일본이 거의 반면교사고 일본을 그냥 시차를 두고 여러분들 쫓아가면서 올라섰던 것처럼 시차를 두면서 일본과 똑같은 형태의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갈 건지. 파괴적 혁신. 잘라내고 불필요한 것은 문제 없애고 이런 것을 못하면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사회가 굉장히 경쟁적인 분위기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일본은 버벌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뭡니까 퍼부었지 않습니까 수시로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베 전 총리 같은 분이죠. 아베노믹서. 쉽게 이야기하면 돈 풀어서 경제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 풀어가 경제 살릴 수 있으면 어느 나라가 여러분들 경제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소득 올려가 여러분 나라 잘 산다면 어느 나라가 여러분 가난해지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닌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임금 주도 성장이지 않습니까 임금을 올려가지고 뭐죠 나라를 재건한다 돈을 풀어간 나라를 재건한다 다 사귄 겁니다. 그러나 아베노믹서 등장하니까 다 신문들이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거니까 돈 풀어서 여러분들 경제 못 살리고 그냥 옛날 거 있는 그대로 끌고 가며 경제를 못 살리는 겁니다. 한국은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벌써 여러분들 지난 30년간 실질 경제 성장률이 계속 5년 털로 1%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식적으로 한국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2%로 잡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1% 수가 다 떨어졌을 겁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1%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옛날에 해놓은 거 그냥 파먹고 사는 겁니다. 거의 여러분들이 보면 피곤하게 여러분들 좀 피곤하게 느끼지 않으면 잘 살기가 힘든 거죠. 잘 살기는 그냥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일본 제3자 입장에 돈 많이 풀었으면 그 돈이 생산적인 용도로 재활용된 게 아니고 다 여러분들 뭐죠 언발에 오줌 누인 식으로 다 이렇게 뭡니까 소비 지출로 다 없어져 버린 거겠죠. 그러니까 경제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 풀어서 못 살린다. 불필요한 것을 잘라낼 수 있을 때 살 수 있다. 그거 간단한 건데 잘라내려면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걸 못 참는 겁니다. 그거를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또 이제 선거까지 무너져 가지고 선거를 무너뜨린 주역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까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집권하게 되면 문정권 시즌2 시즌3 시즌4가 몇십 년 계속되겠죠. 그러면 완전히 나라가 골로 가겠죠. 뭐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고 임금주도 성장이 모양이 좀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을 다시 포장을 다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저기 부산의 부경대학에 무슨 홍장표 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잘라낼 수 있는 고통을 감내할 수가 없으면 그 나라는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일본도 잘라낼 수 없기 때문에 가라앉은 겁니다. 계속 가라앉겠죠. 중국 중국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정치적으로는 뭐죠 공구한 체제를 유지하겠죠.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인민들을 철투철매 이런 통제해 가지고 끌고 갈 겁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이제 내려앉겠죠. 아시아의 뭐 네 마리 용들이 뭡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한참 번영할 때 아시아 국가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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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그때도 예리한 일 뭡니까 그런 경제학자들은 경고했지 않습니까 양적 투입을 증가시킨 그런 경제성장은 반드시 한계에 봉착한다 그런 경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1997년 때 외환위기가 바로 터지지 않습니까 돈 풀어가 여러분들 안 되고 양적 투입으로 뭡니까 집 짓고 뭐 공장 짓고 이렇게 막 양적 투입을 증가시켜 가지고 생산성 향상이 없는 그런 성장은 결국은 종말이 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거대한 자원 낭비로 끝나겠죠 경제적으로 차이나 모델 미래 중국식 최종 결과는 잘라낼 수가 없고 불필요한 걸 거의 여러분들 공기업들 늘려 가지고 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뭡니까 10명을 채용하고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세 명이 할 일을 7명 함께 시키고 공기업이 안 해도 될 일을 뭡니까 공기업이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 가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게 배울 수가 없으면 그냥 대가리를 쳐받고 뭡니까 망한 다음에 깨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지식인들이란 게 다 한자리 해야 되니까 한자리 해야 되니까 또 뭐 자기 머리를 또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이나 모델 오늘 참 이 좋은 송재훈 교수 캐나다 맥메스트의 역사학과 교수님이 슬픈 중국이란 글을 쓰는데 매주 이런 글을 써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죠. 시진핑 시대의 차이나 모델은 궁극주의 일제 모델의 복사판이다. 여러분 항상 나라가 잘 될 때는 우리는 특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잘 나갈 때는 일본이 특수하다. 한국이 잘 나갈 때는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 특수하다. 중국이 잘 나갈 때는 중국은 우리식 민주주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식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인간이 비슷비슷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축적된 그런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나라는 가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기본적으로 양적 투입에 의한 성장정책을 쏘온 겁니다. 마치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 이전에 양적 투입을 증가시켜가지고 뭐죠 그런 물적 성장을 끌어올린 것과 꼭 같은 것을 해온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시점에 생산성 향상으로 이렇게 탈방 생산성 향상이 다른 게 아니고 혁신이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잘라내고 이런 것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똑같은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식 민주주의와 시장주의가 아니라 중국 방식 국가주도 성장 전략을 써야 된다. 이게 다 가짜입니다. 제 이야기는 중국에 대한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니고 역사적 맥락과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행동 특성을 미뤄보면 관 중심에 정부 주도 중심으로 가면 초창기 자본축적이 전혀 안 돼 있을 때는 그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을 계속 줄이지 않으면 그러면 뭐죠 그 체제가 계속 가면서냐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한참 유행했지 않습니까 2010년대에 중국이 잘 나갈 때 워싱턴 컨센서스 혹은 베이징 컨센서 돼 가지고 중국식 모델이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 일부 학자들이 또 거기다 머리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시장 친화적 정책을 추구하는 IMF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 등의 워싱턴 합의에 대응하는 중국 방식의 발전 전략이 바로 베이징 합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베이징 합의라는 게 이런 기본적으로 관주도의 성장을 쓰겠다는 거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시장 친화적 경제 성장을 대신해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자본주의 정치적 자유화의 부재 공상당 영도력 강화 강력한 대민지배를 특징을 하고 있다 이런 체제는 절대 뭡니까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 공상당의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겠죠. 이 체제가 오래 갈 겁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뭐죠 파이프를 그냥 예산에 대고 뭡니까 돈을 빨아먹지 않습니까 지방교부부로 해 가지고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뭐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돈을 빼먹지 않습니까 정작 돈이 투입돼야 될 대학에는 어떻습니까 뭐 십몇 년째 뭐죠 mb 때부터 십몇 년째 등록금을 동결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십몇 년째 가격 통제 정책을 쓰면 그 분야가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다 애들 외국에 보내니까 한국의 대학들이 망가지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역사를 보고도 그렇게 못 배우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탄압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방송을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뭐죠 보수를 표방하는 그런 방송이 없기 때문에 내라도 열 사람이 듣든 백 사람이 듣든 계속해서 이야기를 바른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야기입니다. 누가 등장하면 사람이 줄대지 않고 이게 다 사귄 겁니다. 베이징 합의가 무슨 베이징 합의입니까 이런 것을 등장 나오면은 반드시 지식인들이 또 머리를 제공하는 지식인들 서방 지식인들 나오는 거죠. 1920년이나 40년대 쇼와 국가적 혹은 일본식 파시즘과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철권 통치를 할 수가 있죠. 언론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cctv나 아니면 ai나 생체 정보나 이런 걸 다 활용해 가지고 인민들을 철투철미하게 통제를 하겠죠.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이런 체제 하에서 혁신이 이런 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차이나 모델의 미대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상당기간 지속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넘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위에는 그 똑똑한 여러분들 국가의 지도자들 덕택에 돈을 북한의 여러분들 갖다주지 못해서 안달 복달했던 사람들 덕택에 북한이 이제 뭐 거의 핵을 상용하는 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나라겠습니까 자유주의 국가니까 한국은 애기를 잘 안 낳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참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어제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1주년을 맞아가지고 24일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침공 1주년을 맞아가지고 설문조사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외침당하면 총 들고 나와서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1년간 선거가 여러분들 일종의 침략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몇 사람 제외하고 목소리 안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 개를 안다고 외침을 안 당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차게 될지를 흔히 다 보이는 내 이야기의 요지는 나는 보고 싶은 것만을 절대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봐야 될 것을 보는 거지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의의의 기치가 높게 세우지 않으면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위기 시에 총을 들지 않습니다 선거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 이유는 외침이 있을 때 국가를 지키는 요체가 국가가 나를 지키고 국가가 정의롭다는 생각이 들어야 여러분 총도 들고 뭡니까 싸울 거 아닙니까 오늘 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제 다뤘는데 주변의 강대국들은 다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소 국가들의 입장을 크게 케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대신에 방해협정 체계를 모셔간다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은 나토의 주요 국가들이고 영국은 EU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중심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이 국가들이 지금 젤렌스키가 이끌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지원하지만 그러나 본인들도 좀 힘든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때 해결될 때 우크라이나인의 입장에 생각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내용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겁니다 꼭 한국인들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신대한 겁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우크라이나와 관계 강화를 위한 방해협정 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푸틴은 나토 가입 국가가 바로 국경선을 접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이고 그 중간 지점에 나토 가입 대신에 방해협정을 체결해 줄 테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평화협정 체계를 나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확인된 바 없지 않으면 월스트리트저널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일부 서방 파트너가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 탈환 능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 시작을 격려하기 위해서 일어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젤렌스키 함께 무기도 좀 주고 그러나 나토 소련이 싫어하는 나토는 안 되고 그걸 가름하는 그런 방해협정은 체결해 줄게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접전 중인 지역 가운데 일부를 그냥 소련에게 넘겨라 그런 내용인 겁니다 어떤 국가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처럼 한국인들은 못 싸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왜 싸우냐 내가 왜 총을 드냐 내가 왜 저놈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은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1년간 버티고 싸울 수가 있냐 프랑스의 한 고위관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리는 러시아가 이겨서는 안 된다고 반복하고 있으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만일 전쟁이 이 강도로 충분히 오래 지속된다면 우크라이나 손실을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국토의 일부를 그냥 주고 적정한 선에서 그냥 대한민국 1953년에 휴전 협정했던 건 똑같은 겁니다 나토군은 우크라이나 주도나겠다는 어떠한 약속도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고 러시아가 새로운 침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 우크라이나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안보 보장은 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야기한다 그러나 뭐 나토 가입이 안 되고 방해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러시아로부터 새로운 그런 공격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는 서방 사람들이 평화협정을 유도하기 위해서야 하는 이야기죠 한국 사람들은 총 안 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자국민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집권한 사람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반복적으로 도덕질을 당해도 다 입처 닿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관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도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뭘 그들이 합니까 그래서 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그런 유튜브 채널이라는 걸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기 때문에 뭐 서방에 대리전을 하고 있다 젤린스키가 뭐죠 무슨 꼭두각시다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아 난 정말 참 그리고 뭐 그 저 뭐죠 돈바스 지역에 민병대가 가옥행위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러시아가 침략을 뭐 다 좋습니다 일리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그노 대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오그노 대표 페이스북을 방문했더만 명쾌하게 이야기했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클린 선거 신민행동에 오그노 대표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인 보호를 명분으로 침공한 지 24일 내일이면 1년이 됩니다 물론 클린반도 침공까지 다 하면 더 오랜 전쟁입니다 각 나라는 자기 영토를 지키고 남의 나라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국제법 질서지 않습니까 전쟁 초기에 러시아의 일방적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지구상에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파상적인 공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나는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영향력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보다도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인을 응원합니다 러시아는 전쟁에서 패해도 국경성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뿐이지만 우크라이나가 패하면 나라가 흔적도 없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속히 러시아가 전쟁 의지를 끊고 클린반도를 포함하여 국경성 밖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지나님께서 빼아픈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오늘 우크라이나인과 우리를 비교해 가지고 다소 일부 한국인들에게는 좀 언찮을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하게 내가 한국인들을 비교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레지나님이 말씀을 잘하셨네요 젊은이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총을 들고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해봤습니다 해봐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내침을 당했는데 내부의 사악한 적들로부터 내침을 당했는데 신임 대통령으로 여러분들 오른 사람이 그냥 입을 싹 닦고 그냥 깔아뭉개인 겁니다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 가서 자유수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정말 웃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참 황당한 사람이네 자유수호 당신 입에서 자유수호가 나와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가 나를 보호하고 국가를 보존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을 때 여러분들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 거 아닙니까 국가가 선거가 난장판이 돼 가지고 내부의 적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침략을 당하는데 국가의 지도청들이 모두 다 뭡니까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다 입을 쳐 닦는 그런 부정이와 불법이 만연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총을 들겠습니까 누구의 자유를 위해서 윤석열의 자유로 해서 총을 들겠습니까 한동훈의 자유로 해서 총을 들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자유를 위해서 총을 들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총을 든단 말입니까 누구를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번 우리가 함께 깊게 생각해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총을 들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복잡하긴 복잡하네요 다음에 한 번 시간 되면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러시아가 있고 여기가 이제 루마니아가 있고 참 여기도 오랫동안 어려웠죠 폭정 때문에 여기 이제 폴란드가 있고 여기에서 아주 친소정권이자 부정승을 유명한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지정학적으로 동병상려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반도 이걸 합병을 한 거죠 전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고 여기가 러시아계 주민 비중이 많네요 루안스크 도네척거도 많고 여기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대부분 이제 친서방지역에 친서방 분위기를 갖고 있는 지역인 모양이에요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은 나라가 복속당하는 거죠 나라가 복속당하기 때문에 참 잘해야 되는 거죠 현명하게 오늘 그 오그노 크림슨과 시민행동의 오그노 대표 이야기처럼 너무나 명쾌하게 오늘 이야기해 줬네요 각 나라는 자기 영토를 지키고 남의 나라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방송에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책이지 않습니까 2권하고 3권하고 이제 4월 1일 날 4.15 총선을 다룬 그런 도둑놈들 4권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나 그게 나오고 그 다음 이제 한 달 뒤에 지방선거를 다룬 책이 두 권이 나오는 거죠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제가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이 책을 이제 펴내면서 여전히 참 젊은 날 가졌던 생각처럼 사람의 본 바탕이랑 크게 변함이 없구나 열정이 있는 거죠 옳은 일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들 이 책의 2권에 나오는 문장이 바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특별시에서만 총득표수 기준으로 윤석열이 이재명을 102만 표 차이를 낸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200 전국 차원에서는 262만 표 차이가 났고 서울특별시에서만 102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24만 7,077표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240만 표 차이만큼 뭐죠 후보별 득표수를 증강 이동시킨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이 이겁니다 서울 한 곳에서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102만 표 차이가 났습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에서 찾아낸 조작값을 이용해서 서울의 모든 선거구에서 득표수 증감, 증가와 감소작업을 제거하게 되면 후보별 진짜 득표도 추정치에 근거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구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24만 7,077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울 한 곳에서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가 102만 표 차이가 났다는 추정치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면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인위적으로 이동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투표자들이 던진 자연수, 무작위수, 난수, 랜덤 넘버가 아니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표로 만들어낸 숫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맨 메이드 넘버라는 거죠 숫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이 내용을 어제 올린 거죠 숫자를 다 만든 겁니다 숫자를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 숫자를 다 분석해보니까 숫자 사이에 착한 뭡니까 일정한 공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진짜처럼 발표한 거 아닙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는 복원할 수 없어야 되고 규칙성이 없는 난수, 자연수, 무작위수인데 성간위가 발표한 여러분들 최종 결과물인 총득표수하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착한 뭡니까 숫자를 만든 공식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른바 조작값이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대한민국 선거를 다 이렇게 주물런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민족과 사회가 온전하겠겠습니까 잘 살겠습니까 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에 침묵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대통령이란 자리를 떠나 가지고 한 인간으로서 뭡니까 용인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한 그런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한기호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해 난망한 인물들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102만 표라는 것이 후보별 진짜 득표수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정치죠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표창은 안 겁니다 이거를 다 침묵하고 덮는 그런 사회는 누구를 위해서 이런들 총을 들 겁니까 이런 부정의가 만드는 그런 것을 침묵하는 사회를 제가 뭐 이런 문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일부분들은 지금 뭐 좀 더 기다리면 천만의 맞습니다 그 양반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그냥 먹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피한 겁니까 국민들한테 이런 가짜를 다 가짜 득표수를 여러분들 알려주고 진짜인 것처럼 입을 닦고 있는 거가 얼마나 가정스럽고 얼마나 여러분들 거짓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드렸다시피 자 이 선거 문제를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가 잘 해결해가지고 이제 참 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경제적으로 망가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체제가 이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체제가 바뀌는데 어쨌든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완간할 수 있도록 구입도 해 주시고 또 주변에 구입하셔서 정책이나 있는데 영향력을 행성할 수 있는 분들에게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함께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